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택성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자주 출제된 기출문제 76번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옳지 않은거 첫번째 데이터 보안이라든가 데이터 복구 그 다음에 권한 등의 관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는 데이터 제어다 컨트롤 언어죠? 데이터의 보안이라든가 데이터 리커버리 복구 권한 바로 데이터 제어 컨트롤 언어 맞구요 dcl 두번째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의 생성 또는 변경 등을 위해 사용되는 언어를 데이터 정의와 데피니션 세번째 데이터 제어는 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에 의해서 사용이 되더라 제어이기 때문에 컨트롤 개념이기 때문에 dba 관리자가 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네번째 데이터 구조의 삭제 또는 변경을 위해 사용되는 언어를 데이터 조작어라 한다 manipulation 조작어라는 것은 데이터에 관한 삽입 삭제 수정이 해당되는 거죠 데이터 구조 자체는 바로 정의어다 라는 거죠 데피니션 7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77번 테이블 필드 생성 시 기본키 주키라고도 하죠 설정은 매우 중요하고 테이블 이용할 때 처리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신중하게 설정해야 한다 라는 거죠 기본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번째 기본키를 구성하는 필드는 한 개만 된다 아니죠 한 개 이상 합쳐도 돼요 두 개 정도 합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 개만이라고 하면 옳지 않다 라는 거죠 두번째 기본키에 해당하는 필드의 값은 유일해야 된다 세번째 기본키에 해당하는 필드의 값으로 널 값은 허용되지 않는다 널 없다라는 거죠 네번째 기본키는 한 테이블에 하나만 허용이 되더라 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7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78번 다음 중 기본키와 외래키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첫번째 기본키와 외래키는 동일한 테이블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외래키가 있는 이유가 바깥쪽으로 참조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두번째 참조부결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외래키 필드의 값은 참조하는 필드 값 중 하나와 일치하거나 널 맞죠 조심하시고 기본키를 이루는 필드의 값은 널이 될 수 없다 방금 전에 했었죠 기본키는 개체의 무결성의 제약 조건을 또 외래키는 참조 무결성의 제약 조건을 가져라 라는 거 이것도 보기를 가지고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79번 정규화에 관련된 개념이죠 정규화에 관한 설명이다 노멀레이션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번째 테이블의 정규화는 불필요한 필드를 제거함으로써 데이터 공간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규화는 데이터 공간 개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7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볼까요 이해하기 쉽고 확장하기 쉽도록 테이블을 구성해서 무결성 제약 조건의 구현을 용이하게 한다 바로 이제 정규화의 목적이 되는 거고요 정규화는 여러 테이블에 중복적으로 존재하는 필드를 일정한 규칙에 의해 추출하고 보다 단순한 형태를 가지는 다수의 테이블을 분류하는 작업이다 정규화의 정의 정규화를 수행해도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것이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완벽한 노멀레이션의 정규화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80번 테이블에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되면 이후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점검을 필요로 하는 필드에 요구사항이나 조건 또는 입력이 가능한 데이터 등을 미리 지정한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 이를 점검하도록 하는 기능은 다음 중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바로 입력한 데이터가 유효한지 검사하는 거죠 유효성 검사 규칙이다 라는 거죠 유효성 검사 규칙 반드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81번 관계 테이블 관계 편집 대화 상자에서 그린 다음 그림과 같이 설정한 경우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 현재 보는 이제 과목 테이블이 있고 성격 테이블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목 코드 과목 코드 필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과목 테이블이 이제 주 테이블 기본 테이블이 되는 거고 바로 얘가 기본 테이블이다 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주 테이블 주 테이블 개념 그 다음에 항상 참조 비결성 유지가 체크가 돼 있고 관련 필드 모드 업데이트가 체크가 돼 있죠 하지만 관련 레코드 모드 삭제는 체크가 안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관계 종류는 일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가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 테이블에 존재하는 과목 코드 값을 갖는 성격 테이블을 삭제해도 참조 비결성은 해치지 않는다 과목 테이블이 아까 무슨 테이블이다 기본 테이블이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과목 테이블에 존재하는 과목 코드 값을 갖는 성격 테이블을 삭제해도 참조 무결성은 해치지 않는다 과목 테이블 주기 때문에 기본이기 때문에 두 번째 과목 테이블에 레코드를 추가하는 것은 참조 무결성은 해치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번처럼 기본 테이블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세 번째 과목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성격 테이블의 레코드는 삭제할 수 있다 자 이건 조심하셔야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 테이블 모두 삭제가 체크가 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번째 과목 테이블에 과목 코드 필드 값을 변경하면 이를 참조하는 성격 테이블에 과목 코드 필드 값도 모두 변경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관련 피도 모두 업데이트가 체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인덱스 다음 중에 인덱스에 관한 설명에다가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데이터의 검색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거다 맞고요 일련번호, 메모, 날짜, 시간, 데이터 형식의 필드에 인덱스를 지정할 수 없다 지정할 수 없는 것은 바로 OLE 개체 형식이에요 82번이 정답 2번이 되겠죠 인덱스를 설정하면 데이터를 추가 삭제할 때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거 조심하시고 또 단일 필드 기본키는 인덱스 속성이 예 그 다음에 중복 불가능으로 지정되어야 된다 이것도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83번 다음 중 테이블 필드 속성에서 인덱스를 지정할 수 없는 데이터 형식은 무엇인가 방금 전에 했었죠 OLE 개체 83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죠 84번 다음 중 크로스텝 커리에 대한 설명에다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번째 커리 결과를 엑셀 워크시트와 비슷한 형식으로 표시하는 특수한 형태의 커리 크로스텝 맞고요 맨 왼쪽에 세로로 표시되는 행머리 글과 맨 위에 가로 방향으로 표시되는 열머리 글로 구분해준다 그래서 데이터를 그룹화 해준다 맞고요 세번째 그룹화한 데이터에 대해서 레코드 개수 합계 평균 개선 가능하다는 거죠 네번째 열머리 글로 사용될 필드는 여러 개를 지정할 수 있지만 행머리 글로 사용할 필드는 하나만 지정된다 이게 바뀌었네요 84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85번 가겠습니다 SQL 문제죠 주문 테이블, 프럼 테이블이 되는 거고 주문번호, 고객번호, 제품번호, 주문수량이 4개의 필드로 구성되어 있다 주문 테이블에서 2번 이상 2번 이상이니까 이제 2 이상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고객에 대한 고객번호, 고객번호별, 고객번호별이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바로 그룹바이가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룹바이 고객번호가 돼야 된다 그룹번호 이렇게 돼야 된다 그룹번호별 이렇게 돼야 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가겠습니다 별 고객번호, 주문 횟수, 주문 횟수니까 카운트를 가지고 구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카운트, 주문번호를 가지고 카운트를 구해야 되고 주문 수량의 총개니까 주문 수량의 썸 그래서 횟수는 카운트, COUNT를 갖고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총개는 썸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검색하는 SQL 문장은 어떤 것인가라는 거죠 자 셀렉트 고객번호가 나오고요 카운트 주문번호, 아까 주문번호를 가지고 카운트해라 그러니까 주문 횟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번호, 주문 횟수가 나오고 그 다음 주문 수량의 총개, 주문 수량의 총개 썸 여기까지 맞네요 그 다음에 주문 테이블, from 주문 그 다음에 고객번호 별이니까 그룹바이 고객번호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룹바이가 나왔을 때 조건은 헤빙을 써야 된다라는 거 이거 외우셔야 되겠죠 모르고 계시면 못 푸는 문제죠 근데 그 뭐다 주문 테이블에서 두 번 이상 주문한 고객 그죠 카운트로 어떻게? 두 번 이상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나머지가 왜 틀렸나 보겠습니다 그룹바이가 나왔을 때 조건은 그 외어를 쓰는 게 아니고 헤빙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지금 그룹바이를 적용을 안 했고 또 그룹바이, 헤빙 여기는 제대로 됐는데 문제는 이 썸 그죠 주문번호의 카운트지 썸이 아니었다 주문 수량의 썸이 이제 카운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85번의 정답은 1번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들 문제 보기를 잘 비교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86번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다음 중 선택한 필드에서 중복되는 결과 값은 한 번만 표시할 수 있도록 셀렉트 문의 조건부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자 한 번만 표시한다 이 디스트릭트가 그 중복된 값을 한 번만 표시해 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뭐 사전적인 의미가 같지 않다 뚜렷해라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86번의 정답은 디스틱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87번 87번의 애즈문은요 새로운 필드 이름을 갖다 별명을 주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애즈 가겠습니다 직원의 테이블에서 직급별 급여 평균 금액과 총합계가 다음과 같이 출력되기 위한 지능문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SQL문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 자 일단 직급이 나와 있고 급여 평균 급여 총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문제는 뭐냐면 직급별로 뭉쳐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오토바이 조심하셔야겠다 직급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바이가 와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도 뭐 뭐 별 했을 때 고객번호 별 했을 때 우리 그룹바이가 갔기 때문에 오토바이 직급 이건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정렬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룹바이 직급 그룹바이 직급이 해당되는 거죠 3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지금 3번 보면 는이라는 연산자가 있어요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 연산자다라는 거죠 그럼 4번이 정답이에요 average를 구한 다음에 as 급여 평균이라는 이름으로 줘요 여기 급여 평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급여 합을 구한 다음에 급여 총계로 as를 줍니다 별명을 급여 총계 맞죠 정답은 이제 4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해하셨나요 직급별 그랬기 때문에 그룹바이 직급이 와야 된다라는 건데 order by order by가 오면 틀린다 그룹바이 직급 그룹바이 직급 맞지만 3번은 는이라는 이 연산자는 쓸 수 없는 거다라는 거죠 as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 88번 가겠습니다 88번 학생 학번 이름 학과 학년 테이블과 성적 테이블에 대한 다음의 질의를 SQL 문장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데이터베이스 DB 과목을 수강한 학생의 이름과 점수를 검색해라 라는 거죠 자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학생 테이블에서의 학번 그 다음에 성적 테이블에서의 학번 그러니까 그 같은 것끼리 그렇죠 그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수강한 학생의 이름과 점수를 검색해야 돼요 이럴 때는 바로 내부 조인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테이블 간에서 공통된 것 그래서 조건을 줘가지고 그러면 지금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는 조인에 관한 명령어가 없다라는 거죠 3번에 이너 조인 내부 조인을 하겠다 학생 테이블로부터 이름 점수 그 다음에 학생 테이블의 학번 성적 테이블의 학번이 같은 거 그죠 조건은 과목명에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 있는 거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88번 같은 문제는 두 개의 테이블을 갖다가 조건에 맞는 걸 갖다 합친다라는 거죠 조인해 준다라는 거 89번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아까는 조건에 의해서 조인을 했지만 재학생 테이블 졸업생 테이블 모두 학번 이름 전화번호 필드로 구성되어 있다 똑같던 얘기죠 다음 중 두 테이블의 레코드를 통합해버린다 그냥 합쳐버린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유니언이라는 명령어 유니언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보시면 유니언이라는 명령어가 나타나지 않아요 4번 보겠습니다 셀렉트 학번 이름 전화번호 from 재학생 테이블 셀렉트 학번 이름 전화번호 무슨 테이블 졸업생 테이블 뭐해라 유니언해라 바로 통합해라 라는 거죠 어느 조건 없이 똑같은 경우 89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바로 맞추시는 문제죠 90번도 마찬가지예요 회원 테이블에서 회원번호가 5인 회원의 주소를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되는 거죠 왜어 주문 회원번호 이꼴 555 555가 되는 거고 회원의 주소를 부산으로 변경 부산으로 변경하는 건 세팅하다 아니겠습니까 주소를 부산으로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틀렸고 이것만 해도 3번 4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요 아까 뭘로 주소를 부산으로 변경하라고 돼 있었어요 주소를 부산으로 세팅해줘라 라는 거죠 왜어 조건 회원번호가 5일 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3번 같은 경우는 회원번호를 5로 세팅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다 바로 이 부분이죠 90번의 정답은 4번이다 라는 거죠 60번도 마찬가지 명령어만 알고 있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인설트 인투 집어넣어라 뭐를 집어넣어라 밸류로 값을 집어넣어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설트 인투 밸류가 머릿속에 없으면 풀 수 없는 문제죠 다음은 SQL의 인설트문에 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여러 테이블에 동시에 데이터 추가할 수 없고 하나의 테이블에만 추가할 수 있다 바로 인설트 인투 밸류의 명령어의 정의죠 기능이죠 됐나요 그 다음 세번째 두번째 인설트 셀렉트문을 이용해서 한개의 테이블에 여러개의 레코드 동시에 추가할 수 있다 셀렉트를 이용하는 경우 세번째 인설트 인투 거래처 거래처명 연령 set 홍길동 32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한다 인설트 인투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밸류 지라 그랬었죠 91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테이블의 모든 필드에 대해 값을 입력할 때는 필드 이름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죠 92번 다음은 성적과 학생 테이블에 대한 테이블 디자인이다 디자인을 한 거죠 다음 테이블을 이용한 1학년 일반 학생들의 학번 과목 점수를 조회하는 지리로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학번 과목 점수를 지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적 테이블이고 이게 학생 테이블이에요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자 이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성적 테이블에는 테이블에는 학번 과목 점수가 다 나와있지만 학생 테이블에는 학번만 공통되는 거고 이름 학년 반이 나와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조건은 1학년 일반 학생들만이다 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테이블을 이용했는지 안했는지만 정확히 구분 하시면 돼요 셀렉트 학번 과목 점수 프롬 성적 테이블로부터 웨어 학년 1학년 일반 이거 같은 경우는 성적 테이블 혼자만 갖고 노는 거죠 해당이 안되는 거고 두 번째 셀렉트 학번 과목 점수 프롬 성적 테이블로부터 조건이 와요 웨어 학번 인 그렇게 해놓고 셀렉트 학생 테이블로부터 학번을 골라와요 근데 조건 학년은 1이고 그리고 반이 1에요 그러니까 학년이 1이고 반도 1이고 조건에 의해서 그 학생 테이블로부터 학번을 가지고 와요 그 학번이 조건에 의해서 성적 테이블과 같은 거 가져온다는 얘기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로 학생 테이블 하나만 갖고 놀았다는 얘기죠 또 여기는 이제 학생 프롬 학생 아예 틀렸네요 성적 테이블인데 92번의 정답은 2번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93번 다음 데이터베이스 GD를 사용할 때 다양한 특수연산자가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특수연산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인 연산은 오하 연산과 수행한 결과 맞고요 비트윈 엔드 비트윈 연산은 엔드 연산을 수행한 결과가 같다 비트윈 연산은 엔드 연산을 수행한 결과가 같고요 그 다음에 라이크 연산자로 수행하면 특정한 문자로 시작하는 뭐뭐와 같은 이런 의미죠 네번째 웨어번호 비트윈 1&3 그래서 1을 포함하고 3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포함되죠 비트윈 A&B 그럼 A와 B 사이이기 때문에 93번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94번 94번 가겠습니다 폼보기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폼이 나타나도록 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구분선 속성 구분선 속성 나와있고 기본보기 속성은 연소 폼 폼이 계속 나와있죠 레코드 선택 속성을 아니오로 설정했다 이렇게 되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왜냐면 지금 레코드 왼쪽에 위치하는 화살표 기호가 있는 그 영역 그죠 삼각형이 있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이 레코드 선택기 속성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오로 선택했다면 안 나타나겠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탐색 단추 속성을 아니오로 설정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 있지 않죠 9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95번 다음 폼에 관한 설명이다 A,B에 들어갈 알맞는 말은 무엇인가 자 모모는 일반적으로 바운드 컨트롤이 표시되는 영역으로 단일 폼에서는 한 화면에 하나의 레코드가 표시되지만 본문 영역이죠 본문 영역은 폼 머리글 폼 머리글 틀렸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1,4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 폼의 무슨 무슨 속성에 의해 지정하는 연속 폼과 데이터 시트 폼에서는 한 화면에 여러 개의 레코드가 표시된다 정답은 기본보기죠 기본보기 속성에 의해서 정답은 95번의 1번이 되겠네요 96번 탭 순서에 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여기 한번 보고 갈까요 레이브리아드가 이미지 등의 그 언바운드 컨트롤은 탭 순서에서 어떻게 된다 제외된다 이거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가겠습니다 탭이나 엔터 등을 누를 때 컨트롤에 포커스가 옮겨가는 순서 그 말은 그 탭 순서 정의고 탭 이동 시에 탭 정지 속성을 예로 설정한 컨트롤에만 포커스가 옮겨진다 맞고요 선이나 레이블 명령 단추와 같은 컨트롤에는 탭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레이블 이미지 레이블이라든가 이미지는 안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96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명령 단추는 가능하죠 개별 컨트롤에 탭 인덱스 속성 값을 변경해서 탭 순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64번 자 96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97번 가겠습니다 하이폼에 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은 하이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테이블 간의 일대다 관계를 반드시 설정해 줘야 된다 우리 시험 문제 반드시 오로지 뭐뭐만 이런 냄새가 나요 반드시 설정을 해두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97번의 정답은 1번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자 아래 한번 내용 한번 볼까요 일대다 관계가 설정되어 있을 때 효과적으로 표시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일대다 관계일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98번 다음은 학생 테이블의 테이블에서 학년 필드가 2인 레코드의 개수를 계산하고자 할 때 개수는 무슨 함수를 사용한다 그죠 카운트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베이스 카운트니까 디카운트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 지금 디록 디룩업 디룩업 카운트 디카운트 둘 중에 하나가 답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 테이블의 학번 필드는 기본키다 이렇게 돼 있고 학년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전체 나타내는 거고 테이블 이름이 학생 테이블 여기 테이블 이름이 와야 되죠 앞으로 땡땡땡땡이 있어야 되는 거고 다음에 이제 조건 학년이 2학년 근데 지금 여기는 잘못되죠 땡땡이 표시도 안 돼 있고 그죠 98번에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99번도 마찬가지인데 다음 중 텍스트 상자 컨트롤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입력했다 다음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디룩업 이건 찾아라 라는 건데 이제 금액을 찾아오는데 주문량이 되게 테이블명이었고 교재 데이터베이스 이게 조건이 해당이 됐었죠 그래서 주문량 테이블에서 금액 테이블에서 금액 테이블에서 틀렸고 주문량 테이블에서 주문량 테이블에서 3번 1 4번 2 중에 한 합이고 그 다음에 교재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교재의 주문량 데이터베이스 교재의 금액 정답은 데이터베이스의 이거죠 이걸 구해오는 거기 때문에 금액을 구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조건은 데이터베이스의 교재 교재가 데이터베이스 주문량은 아니죠 여기가 주문량이라고 안 나와있기 때문에 99번의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죠 100번 다음 구매 테이블을 레코드 원본으로 하는 폼의 바닥글에 구매 수량 평균이 표시되도록 하기 위한 텍스트 상자의 컨트롤 원본 속속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죠 평균을 구하는 거죠 평균을 나타내는 건데 자 에버리지 AVG 구매 수량 그러면 구매 수량의 평균이 나타나요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에버리지 이렇게 구해있는데 카운트로 또 나눠주면 이건 값이 엉뚱해지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잘못된 거 자 썸을 구한 다음에 카운트에서 구매 수량의 카운트로 나눠주면 평균 나오겠죠 또 마찬가지로 카운트 전체 해서 100번 같은 경우는 쓸데없는 수식이 하나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죠 101번 101번 자동보고서의 종류의 자동보고서의 종류에는 컬럼과 테이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옳게 설명된 거니까 해당되지 않고 두 번째 컬럼형은 각 필드의 이름이 하나의 값이 나타나는 형식이다 옳게 설명된 거니까 103번은 정답 2번이 되겠네요 자 104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영역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보고서 제목과 같이 보고서의 첫 페이지만 나오는 내용은 내용을 주로 표시하는 구역이 보고서 머리글이다 첫 페이지이기 때문에 맞고요 보고서에서 제목과 같은 보고서 머리글 페이지 번호나 출력 날짜 등을 주로 표시하는 구역이 페이지 바닥글 맞죠 세 번째 수치를 가진 필드나 계산 필드의 총합계 평균 등을 주로 표시하는 구역은 본문이다 본문이 아니고 보고서 바닥글이죠 밑부분에 104번에 정답 3번이 되고요 주로 필드의 제목과 같이 매 페이지 윗부분에 나타날 내용을 표시하는 것은 페이지 머리글이다 라는 거죠 105번 바로 가죠 다음장에 SS에서 보고서 작성 시 그룹화에 대한 설명이 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룹화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두 개 이상의 필드나 식에서 그룹화하면 첫 번째 필드만 적용된다 그렇지 않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아래 내용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개 이상의 필드나 식에서 그룹화 했을 때 첫 번째 필드나 식을 기준으로 그룹이 지정되죠 그 다음에 다시 이 그룹 안에서 두 번째 필드나 식을 기준으로 그룹이 지정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필드만 이름은 정답이 옳지 않은 것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106번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내용인데 전제 페이지가 100페이지고 현재 페이지는 10페이지에요 페이지 번호 표시하는 그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는 페이지 그러면 이제 10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는 페이지 앰버스 앤드 페이지 이러면 이제 이 땡땡이 표시 안에 있는 건 다 그대로 나오고 그럼 10페이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포맷을 썼을 때는 페이지 번호가 나오면서 0x0 포맷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10이 아니고 010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 페이지 나타내주고 이거 표시해준 다음에 전체 페이지죠 그러니까 10 슬래시 100 전체 페이지가 100이었기 때문에 자 107번 가겠습니다 107번 XS에서 매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 매크로 그룹 이름 다음에 점을 입력한 후 매크로 이름을 입력하고 이벤트나 이벤트 프로시저의 매크로 그룹에서 매크로 실행 가능하고요 두 번째 하나의 매크로에 여러 개의 매크로 함수 지정 가능하고요 세 번째 그룹으로 지정된 매크로를 실행시키면 가장 나중에 지정한 매크로만 실행된다 가장 먼저 지정한 매크로가 실행된다라는 거죠 107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108번 매크로 기능에 대한 설명에 대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엑셀에서와 같이 사용자가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매크로를 자동으로 기록해준다 XSS의 매크로는 XLS의 매크로와는 다르죠 나머지 거 가겠습니다 XSS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매크로 함수를 이용해서 매크로 작성하고요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열 때 매크로를 자동으로 실행시키려면 매크로 네임을 갖다 AutoEXEC 자동 실행으로 작성해줘라 매크로 이름 열에 지정한 바로가기 키를 이용해서 매크로 실행 가능하고요 10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09번 110번 가겠습니다 109번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좀 풀어봐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S의 1이 들어가 있고 I의 1이 들어가 있어요 요 부분은 문제마다 변경이 될 수도 있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Do 루프에 의해서 반복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If 문에 의해서 End If Exit Do 두 문을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중간에 이게 가장 큰 뼈대고 그 다음에 S는 S 플러스 I고 I는 I 플러스 1이에요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갈까요 현재 S의 1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S는 S 더하기 1이니까 S는 S 더하기 I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S가 돼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S는 1이 들어가 있습니다 1이고요 I도 1이에요 그러면 1하고 1 더하면 뭐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거죠 2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If I는 3이죠 I가 아까 바로 I 값이 뭐였다 1이었어요 그죠? 이게 I였으니까 그러면 1하고 3하고 비교해서 1이 3보다 큽니까? 그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1이 3보다 더 크냐 물어봐요 네 그러면 Exit도 빠져나가는데 그게 아니니까 1로 와야 된다라는 결론이 드는 거죠 그죠? 그러면 I는 I 더하기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I가 뭐였었어요? 1이었었죠? 그러면 1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1 더하기는 2가 되는 거죠 이제 I가 2가 됐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가 2니까 다시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S는 S 더하기 I를 또 해요 S는 S 더하기 I S는 S 더하기 I를 또 합니다 그럼 아까 I가 뭐였었어요? 2였죠 2였고 S는요 아까 S도 1 더하기 1 했기 때문에 2가 됐어요 2가 됐죠? 그럼 2 2 더하기 2는 4가 돼요 그럼 S는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I가 2예요 그럼 2하고 3하고 비교해서 2가 더 큽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X트2 빠져나가지 않고 당연히 I는 I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I는 I 더하기 1이다 그럼 I는 뭐였었다? 여기 2였었죠 그럼 2 더하기 1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이 돼요 I는 됐죠? 마찬가지로 계속 I는 5보다 크질 않아요 계속 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S는 S 더하기 I를 또 해야 된다는 거죠 자 I는 아까 3이었었죠? 3이고 그 다음 S는요 4였었어요 4 그러면 4하고 3 더하면 7이 된다라는 거죠 S는 이제 7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가 3이에요 3하고 3하고 비교했을 때 3이 더 큽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다시 I는 I 더하기 1을 해야 돼요 I는 I 더하기 1을 합니다 자 I는 I 더하기 1일 때 I가 3이었어요 그럼 3 더하기 1 그러면 I는 4가 되지 않습니까? 됐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4가 5보다 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S는 S 더하기 1을 또 한 번 또 합니다 S는 S 더하기 I를 또 합니다 그러면 I가 4였었고 S는요 7이었었죠 그럼 7하고 4 더하면 S는 11이 되지 않습니까? 됐죠? 그러고 나서 I가 4하고 3하고 비교하니까 더 커요 그럼 엑시트 2 두 문을 빠져나갑니다 이랬을 때 S값은요 여기 있잖아요 11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해하셨나요? 109번의 정답은 1번에 11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화면을 다 써가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칠판이라면 좀 더 크게 크게 자세하게 해드릴 텐데 우리 지면상 화면상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자 109번의 정답은 11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110번 가겠습니다 다음 보기 프로그램이 수행되었을 때 sum 값을 오른 것은 무엇인가? I는 0이고 sum은 0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마찬가지 두 루프고 이제 I는 I 더하기 1이고 sum은 sum 플러스 I는 I 더하기 1 sum은 sum 플러스 I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가 초기 값을 0,0을 넣어주고 난 다음에 I는 I 더하기 1 그 다음에 sum은 sum 플러스 I 이거는 우리가 1부터 어디까지 합을 구하라 어디까지 합을 구하라 할 때 sum을 sum 값을 구할 때 주로 이용되는 기법이죠 는 I가 7이랑 같을 때 then exit도 빠져나가라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I는 I 더하기 1 그러니까 I는 처음에 0이었거든요 0 더하기 1 그러면 1이 들어가요 I는 1이지 않습니까? 그럼 sum은 sum 플러스 I sum은 0이었었고 I는 1이었어요 그럼 1이 되죠? 결론적으로 I는 I가 7이랑 같을 때까지 반복해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1부터 7까지 합을 구하라라는 내포된 의미가 있어요 아까 문제는 하나하나 해봐야 되겠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I는 I 더하기 1 sum은 sum 플러스 I 이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I가 7일 때 그러니까 1부터 7까지 합을 구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10번에 28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액세스 문제풀이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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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